우리 햇살 왕자님 잘 있었어요? 햇살 왕자님? 니가 감히 우리 이경이 콘서트 표 가지고 장난질을 해? 엄마가 안 표로 왜 잡냐고? 나 오재금이야 쌈딱 오재금이라고 내 생일은 신경도 안 쓰더니 아메지바들 생일은 이렇게 삐까번척하게 챙기고 있었어 귀엽죠? 결혼 준비해 죽을 지경인데 엄마 갑자기 콘서트 티켓팅을 시키질 않나? 햇살 이경 최고 모자마 엄마 대체 내 엄마야? 너 이경 엄마야?